처음에 이 스카프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실을 남기고 끝나고도 실을 이 정도 남기셔서 이 펜던트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이 실을 넣으실 때 꼬아서 잘 넣어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넣기가 이 실 끝을 이렇게 조금 자르셔서 뭉뚝하게 마디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지만 이게 잘 안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을 꼬인 방향대로 꼬아서 이렇게 끝을 잡으신 다음에 이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안들어간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느질하는 바늘 바느질하는 바늘로 이 끝을 살짝 찝어주셔서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작다 보니까 이 바늘기로 넣으셔도 되고 이 끝으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좀 살살살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통과를 하신 다음에 독바늘로 이제 편물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펜던트를 넣으셨으면 이렇게 내가 뜨개질한 편물 여기에 관통해서 왔다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편물에 넣어서 끝을 한 두세 번만 왔다갔다 해서 이렇게 딱 붙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은 바로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뜨개를 뜬 이 뜨개의 이 꽈진, 뜨어진 방향들대로 몇 번 왔다갔다 실을 관통을 시켜주세요 끝을 바로 자르지 마시고 그래서 좀 끝을 깔끔하게 실끝이 보이지 않게 몇 번 숨겨준 후에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내가 펜던트 구멍에 이 실 끝을 잘라서 바로 넣어주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실이 더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에 넣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 아니면 이런 바늘,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실도 녹바늘에 깨어서 이 편물 끝에 한번 이렇게 넣어서 바짝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두세 번 반복하셔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고정하시고 나서 실은 바로 자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원형 이 고리를 만들어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 끝은 내가 뜨개를 뜬 방향대로 몇 번 그냥 감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춘 후에 실 끝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피 social 아주 그리고